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페이퍼 슈퍼말리로 할 건데요. 이건 연수예요. 연수는 연수와 전나가 친구 드래그 치마 연수께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걸 할 거예요. 여러분 해볼게요. 이거 완전 재밌어요. 그러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있어요. 제가 페이퍼 슈퍼마리오 1번 버튼을 누른다. 리본 전지가 글 안 나오네요. 1차 1차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일단 요거에 피치 공주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어떤 마법 열쇠를 받았는데 아주 낡은 열쇠를 봐봐요. 이것도. 이것도. 다 있어요. 여기로 가고 응? 연수가. 이거 내게 이야기 내게. 내가 그걸 믿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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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밀 통로를 찾아야 된대요. 이거 뭐지? 이 버튼을 오래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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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와. 애잔나라에서 아이템 많이 하더라고요. 내일 나라 가볼래요? 아니요. 그래요? 저도 죄송한데.. 왜요? 이거는 페이퍼마리오고 슈퍼마리오는 아닌데요 아 그래요? 먼저 사나라라 해보시자 사나라라? 사다라 사나라라? 나 안 할 건데 아 그래요? 뭐 사자요 안 돼요 지금 죄송합니다 안녕 올라갑시다 또 볼 천천타운 4층인데요 여기 피치공주가 떨어져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좋아보여서 다행이야 별일 아닌 것 같아서 한실에 놓았어 밤을 떠나줄 땐 미리 말하고 떠나주도록 해 느긋하게 탑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 이 탑은 천천타우라고 하는데 이 고리마을이 생길때부터 있었던 이유서 깊은 건물이야 장식하나 더 눈 깜빡한 물개 쫓겨듯 심플한 모습 아 완전 반했어 와우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피치공주 아 대구나 아 에이 타말들 아 안 되나 봐요 피치공주가 안 되네요 이런 거 다 매번 뛰어내네 왜 피치공주가 안 되네 안녕 어디다가 낡은 열쇠를 사용해야 될까요? 연세 알겠어요 먼저 제인척은 수일자 저거 인도 선풍기 같다 하늘에 1백 먹고 있는데 자꾸 원래 안되네 다음에 또 와 아 좋다 이 사람 근데 운이 받은 사람은 엄청 미워요 네 맨 밑으로 가봐요 맨 밑으로 난 그 분수야 밑으로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어디다 abbreviated 여기다 그 지방을 이렇게 해봐요 사실 니가 잘했네 얼마나 큰 일이야 난 이거일 줄 알았는데 옆으로 가보세요 여기가 왜? 왜? 여기 생각하기에는 이효씨 같아요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나? 예 여러분 이거 보이니까 알려줄게 놀랄 수 있겠지? 점점 먹으면 피디라니 어때요? 저거 뭐야 그건 나도 아닌거라고 소중한 물건 월톡관이 생각나요 월톡관이 생각나요 월톡관이 생각나요 다른 곳에서 여기를 올 수 있는거거든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안돼요 이거 사용할 수 있는거 보내서만 할 수 있어요 읽어봐 읽어봐 사람이 될 수 있는거 사람이 될 수 있는거 안돼요? 끓여달릴 수도 있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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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심심해 근데 저거 말할게 있어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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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으응 으응 먼저 미팅에 가봐요 도 미팅이야 아까도 나 아래로 내려오라는거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생각해 이게 미팅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으응 으응 여기 올라가서 뭐가 있습니다 야 도저히야 못 없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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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비빔디 뭐 있잖아 어 비빰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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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이렇게 되신 적 있어요 이 사나를 끼고 그 다음에 온난화에 대해서 또 깨야되요 그 오나라에 대해서 아니야 으응 으응 어 그래요 으응 으응 전 내려가는 문을 한번 안나를 사용해볼께요 이리 너희 안들어올려오면 왜 안들어올려오면 왜 안들어올려오지 으응 으응 이 빨간 이 좋은게 뭐지 안나를 사용해볼께요 아니 저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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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즈이 그렇게 할 때까지 아무것도 울려줘야 돼서 매일 시킨다니까요 왜 그러고 가봐요 애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는 스테이지를 말하는 거라고요 어제도 말해드렸잖아요 스테이지를 들으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가게 돼 아이콘다 여기가 없으면 되는 거지 자 연수야 일로와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이거 안나는 사이입니다 나 이거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거 진짜 눈이 괜찮을 수 있어 에이 뭐야 여수님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요? 뭐야? 이 나라로 가서 이 용서일 때 이거 사용 없어요 저거는 다행히 만들어주는 것 뿐이거든요 어 그래요? 뭐군요? 다시 얘기해봐요 이 여수사 여수사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여수사도 몰라요 우리 집? 아니 우리 집 근처에 있을 수도 어딨는지 몰린다고 했잖아요 안나로 사고 안나로 어떻게 사 그저 그저 왜요? 왜요? 알았어요 여기서 있어 어! 여기있다 여기 나 잘 모르겠지 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기다리세요 고마워요 알려줘서 A 한 사람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아 봐봐 우와 지금 불렀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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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 아까전에 우선 여기 뭐 딴 거 없나 혹시 한번 살펴보고 옆에도 살펴봅시다 옆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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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로스다 말이 맞는데 집에서 가까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른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 앞에서 보셨지 파이어 파이어 파악 그럼 보셨 수 있어요 아니지 저기 가면 뭘 얻을 수도 있잖아요 어 여기 뭐라고 써요 여기 봐보자 블라블라블라예요 어? 에이 이 아픈색 다운 몬스터가 살고있어요 주여일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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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말하는데 응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도 생각 버섯통 좀 먹어요 있을 거예요 이따가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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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여기에 무수터요 여기 이 파이어 들어가요 이제 버라숨수를 먹어야 되는데 누가 잡혀있어요 저기에 가봐야 맞죠? 올라가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먹지 모르니까 제가 또 개를 사용할게요 이 몬스터가 피키 공주에 대해 반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지? 여기 제가 어떻게 하겠다 먼저 여기 통로가 있었어요 아니 아까 전에 그거 왔잖아요 여기 들어와요 여기가 어디지? 토지타운 헬스웨어? 아까 전에 그 안 되는데 근데? 큰일 났다 봄사에게 길이 안보일 땐 차원전 이것이 모험의 기기 참수 어? 옆으로 가려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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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염 여기 염 염 염 염 어?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려고. 어? 나 빌려야 돼. 하트 스톤. 돌 위에 팔랑팔랑 날아서 올라가. 알겠네. 돌 위에 팔랑팔랑 날아갈 것은 피치 공주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위로 아까 전에 스톤을 봤어요. 제가. 아뇨? 봤어요. 아, 어떻게 팔랑팔랑 날아야 돼? 저도 알아요. 피치 공주가. 아니, 옆으로 가봐요. 저의 생각에 먼저 알려줄게요. 연주의 생각. 우선 올라가야지. 아니, 올라가는 방법. 먼저 이쪽이 들어가요. 이쪽이 피치 공주가 될까요? 먼저 슈퍼마이로. 자, 문제라 찬. 위로. 마리옹. A. A로 올라가요. 그냥 피치. 기다려면 피치 공주가 될까요? 그래서 점프. 땅땅땅. E. 잘 생각. 이번엔 다가. 하나. 답답해. 다가. 한 번 더. 다시. 죄송합니다. 저 너무 힘주고 있어요. 여기 끝이긴 좀 바꿔요. 여기에서. 안 되네. 점프는. 이렇게. 여기 연속해 천천히 와 어! 이쪽 들어가면 말이다 에이 에이 슈퍼말로 갔다 아 근데 저기야 들어갈 필요 없잖아 하여튼 저 신경이 알려주세요 에이 이쪽은 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아 연식이 너무 많이 안 이해하는데요 이건 뭐였는데 먼저 에이 버튼이 이쪽으로 올라가요 아 안 뜨잖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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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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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아하 아하 여기요? 잘죠? 네 고마워요 이게 아까들이 저희 생각이었어요 또 칸콘이 생기셨잖아 이제 주황색? 빨간색 다음에는 주황색이네 이제 다시 갈고 가요 여기서 잘하네 네 아이 잠깐만요 가까이 돼요 가요? 라라라라라 좋은 시간 보냈어 에이 뭐 좀 보냈어 라라라라라 어? 파이프가 있었는데 파이프로 올라가면 되네 어 그러게 여기 심세타운 2층? 2층 2층 이렇게 안생겼는데 아 심세타운 외부라고 했지 아 아 어 어 이거 올라가는 거 봐야겠다 올라가는 거 봐야겠다 올라가는 거 봐야겠다 알아요 애기 같은 거에요 여기로 어 여기 그냥 가고 있네 애들이 다시 돌아갈 곳이 있겠다 네 우선 제가 좀 저장할게요 아이 이해 안 되세요 저장했습니다 이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받아서 저장하면 안 되나요 빨리 써요 괜찮아요 이번에 하려고 내 말이 맞죠? 네 가자 일시터 타러 올라가서 갑니다 랄랄랄랄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잘 가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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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터 1 v 2 v 1 선아는 전대류라 선대륭 뭐 모르는 사람이 예언해요 아 그날을 엄청난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가 아니고 진짜예요 원래 모르는 사람이죠 흐흐흐 네 와우 너무 예뻐 이거 보이는데? 못 봐야 되는 건데? 에일로가 하나 같이 있겠구나 너무 덥네 와우 코리 이리 와우 요거 골라가죠 어? 피지공주! 피지공주였어 비지공주 나와요 랄라라 피지공주 랄라라요 나랑 나랑 damage 오늘이 잘 내 줘 오! 가득 차 이동 이동 아 5 5 5 5 5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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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3, 3, 4, 3, 3, 4, 3, 4, 3, 4, 5, 3, 4, 5, 아이고 근데 다행히 이거는 저장이 돼있어요 다행히 저장된 데 있었는데 제가 오늘 못 깨고 끝나야 해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거를 깨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